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중에 물 저거하는 것부터 좀.. 어..어..어.. 왜 그래? 나..아니야..괜찮아..괜찮아.. 오케이.. 무서운..무서운 소리 하지마.. 어어.. 오케이..잔디..어..작업자 생겼다 형아. 오케이..그래? 작업자 만들어 놓고 있어? 오케이.. 그리고.. 어..많이 들어가네.. 무슨 애 있지 너? 어? 무슨 애 있지? 아무 일도 없어.. 솔직히 말해.. 아무 일도 없어..무슨 소리야.. 솔직히 말하면 봐줄게.. 응..진짜 없다니까? 얘는.. 나 다시 보게 돌려볼게? 아무 일도 없다고..왜 안 믿어? 알았어..다시 보게 돌려봐야겠다.. 참..말 안 믿네.. 쪼겨나.. 내가 다시 보게를 봤을 때.. 무슨 일이 있거나.. 죽었거나.. 봤지.. 봤어? 응..봤어.. 왜 거짓말했어.. 아니.. 아무 일도 없는거지..왜냐하면.. 해결했잖아.. 잘했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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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 성격.. 응? 장가지를 구해볼까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흫흫 좀 약간 장가지랑 그런 템들은 저 건너편이 좀 더 풍족하지 않나.. 어..어..그런 거 같긴 해.. 왜 또 죽을라 그러지..? 아냐아냐.. 아 저 거미새끼가 물쳐먹는거 엮겼네.. 우리도 못 마시는데.. 아니.. 물 두덩이 떨어져 있던거 쥐흑흑 하다니 다 먹고 갔어! 오했던 거 개 짜증나네 저거 존나 짜증나긴 한다 어 저거 물 또 있거든 저거? 작업대 만들었어? 나 가서 확인할게 기다려봐 아니야 아니야 벌써 집에 와? 그럼 공부 다했는데 집에 와야지 나 복귀했어? 거의 다 했다 그지? 잔디판자만 좀 들고 와 아버지 내가 다 넣었으니까 잔디판자 그냥 노랗네 그냥 호잇 호잇 기압은 들어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네 나 봐줘 진짜 꼴보기 싫은게 딱 목조르기 좋은데? 잔디판자 들고 가는 중 오케이 네 침대도 만들었어 잘했다 이제 집주 이제 집지요 아 미안해 미안해 사과해요 와 여기도 되게 자리 괜찮네 오 여기 되게 좋다 아 내가 다 잃은 것들 그것만 있었다면 아 또 시작 또 시작 가만있어야 될 듯 그것만 있어야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 듯 발작한다 또 이 새끼가 이거 누구 때문에 시말로 아 스쿠버 장비 만들고 가져가면 되잖아 너 지금 생전하는거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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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잖아 왕니야 일로와봐 어 왜 염 아이 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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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자리 되게 이쁜데 있다 자리 어 더 이뻐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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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를 옮기자고? 아니 그냥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떤가 해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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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오 괜찮은데? 아는 커지? 어 어 괜찮다 여기로 갈까? 그래 옮겨오자 그럼 옮겨와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둘이 하면 더 빨리 하지 않을까? 아냐 아냐 나는 그 형이랑 내 갑옷 만들려고 아 개미들 소탕하러 갈게 오케이 금방 다 죽여버리고 올테니까 집에서 씻고 기다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네네 아 뭔데지? 어 저기다 개새끼들 너넨 뒤졌다 아하하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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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? 저도요 하하 하하 뭐야 하하하하 하하 하하 싱싱싱 하하 여기 그게 없어 돌 바닥에 돌이 안 떨어져 있어 그거 망치로 뿌셔 그게 좋을 거야 분위기 좋죠? 아 맘에 들어 망치 망치에 돌 들어가는데? 아니 진짜 피곤하네 알았어 내가 구할게 그래 알아주고 구해본다고 돌이 없네 야 이거 좀 심한데? 이렇게 까지 없다고? 또 사고 쳤어 아유 160cm면 하늘나로 가버렸네 내가 포기했어 우리 집토로 부활한거 맞아 그럼? 아니 그 연구소로 부활했는데 어쩔 수 없네 그럼 나 전에 있는 가방은 어떻게 되는거지? 아 그 그대로 있더라고 표시가 되더라고 그대로 맞아? 응 아 새 새 그 내가 최신으로 잃어버린거 먹어도 새로 다시 뜨나? 아 그대로 있어 배낭이 계속 늘어 그냥 오 나 벌써 세번이나 죽고 안먹었나봐 아니 시발 돌이 왜 없는거야 이 새끼 도망가네 컷 시발 놈아 아 도망가잖아 피 떨어지는거 도망가잖아 개 새끼가 개가 잠 됐네 도.. 어 돌이다 돌 돌 돌 돌 휴 두개만 더 하나 마지막 마지막 오 저기 뭐야 오 저기 뭐야 오 시발 찌그러워 나 노린제 만났어 는짜? 응 저 새끼 개새끼네 그지? 어 어 아 좀 징그럽긴하다 아 좀 징그럽긴하다 정말 돌이 하나가 없는거야? 으흐흐흐 흐흐흫 흑흐흫 ㅅ으 흑흑 흑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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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션의서 목 징그러운 거 끌 수 있다고요? 또 그럼 아쉽잖아 맞아 뭔가 또 그 끄기엔 아쉬워 존나 어려운 스타일 어 개미 먼저 공격 안하면 존나 귀엽다 아 아 아 어 창고 만들까 어 나라만 줘 돌아가자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야 지금 나도 모르 그 니가 한 말이야 아 아 이쪽이야 이쪽이 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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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큰 통나무 있는데 아마 우리 집일 것이요 그것이 우리 집. 우리 집. 우리 집. 쟤 어디까지 갔냐?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? 나 물 마시러 왔어 물 마시러 왔어 금방 가요 잠만 만들어놔야겠다 빠른 장비만 좀 창고! 창고 만들어줘 응 자 내가 집으로 해놨다 다 옮겨놨네 그럼 돌 작업대 어딨어 니 눈앞에 있잖아 어? 나 버그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 어? 앞으로 갈 수 없어 어 뭐야 가지네? 어 여기 못가 여기 있어? 어 어 안보여 나와봐 어 지금 보여 우와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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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여 보여 왜 드디어 보여 드디어 니 여기 집도 니 안보여? 여기 내 집이 있어? 하하하하 어 안보여 안보여 어 불 자 불 한번 불알지점 설정하고 나 돌 응 나 돌 키울게 돌 많아 돌 많아 이거 이거 넣어줘 그럼 어 밥먹는거 좀 만들어줘 이거 안보이는구나 어 응 굿 굿 굿 굿 굿 아 상한다 상한다 요리야 안하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그러게 할게 되게 많은데 음 음 마음에 들었어 음 음 음 음 음 요리 좀 이거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먹어 먹어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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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먹어 얌 맛있네요 응 맛있어? 예 맛있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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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전담 굉장히 맛있네 나 봐 이거 머리통 봐봐 어디 하하 별론데?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이빙장기는 언제쯤 만들 수가 있는거지? 나 물 마셔야 돼 내가 스무디 제작대로 만들었어 스무디 제작대로 만들었어 섞어서 스무디를 만들어야 할 아이템 3개 물 물 물 아 잔딧물 생고기 버섯 노래가 왜 이러지? 반에는 좀 바뀌나 소리가? 존네 으스스하게 바뀌는데 소리가 무섭긴 하다 그치? 뭐 이런 소리가 나냐 나 120초 안에 물 안 먹으면 죽어 먹을 수 있겠지 아 저 거미 후... 에임빨에 넣지 않게 필요해 야 쿵 하길래 봤는데 거기 새 내려옴 새가 떨어진거야? 아니면 새가 새가 저기 앉아있어 연못에 나 있는대로 와봐 연못에 앉아있다고? 그래 저기 앞에 오 소리 들려 오 뭐야 잡아먹히기도 하고 막 그러나? 몰라 존나 벅스라이프 같다 이거 오 무섭다 저 새끼가 거미 다 먹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우리 연구 그거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집터가 그게 바로 있어야 좀 좋은데 스무디 만드는 중? 아니 이 ㅡㅂ왜 안 빠지 아니 왜 안 빠지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왜왜왜왜왜.. 너무 강해서 너무 강했어? 아 미안하네 아 열받잖아 맞지 맞지 그럴 수 있지 어 반대물 고개올게 아이씨 뭐 이렇게 뭐가 없어 빠른 잔디 저 새는 계속 저기로 있는거야? 누가? 말소리가 들리는데? 뭐 이상한 소리 많이 나 이거 어 도린재 도망가 야 저 새 시발 갑자기 막 운다 왜 들어오는건데 좀 꺼드라고 해봐 멀어서 괜찮긴 해 뭐 일로 날라오진 않을거 같은데 아 이 게임도 시발 돌 날라다 어? 아니 아니구나 어? 아니야 돌이 사방으로 튀길래 약간 나 배고픔은 왜 해결됐지? 먹은게 없는데 어 횃불 꺼졌다 좋은거 아냐? 그러게 아까 먹었다고? 아 요리해준거 먹었지 하 뭐야 하 맞아 상자 하나에 도토리를 네개나 부셔야 돼? 뭐지? 야 이거 참 그러게요 벽도 짓고 하면 이쁠듯 아 흠 아 진진물이 생각보다 좀 경계심이 심하네 하 하 하 하 하 하 잡기가 힘들어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없네 죽여야 된단 말이야 이거 무슨 그런 건 못 찍나? 스탯 같은 거? 그런 거 없을 듯? 뭔가? 이제 놓으면 상자 하나만 만들 수 있겠지? 도토리 많이 부셨는데 나이스 진진몰이 어딨니? 죽여버린다 진딧물이 있어야 우리 스무디를 만들 수 있는데? 아 그것 때문에 찾는 거 유충 분비물 얘기하는 거야? 아냐아냐 진진몰 생고기가 필요해 이거 화를 만들 수밖에 없겠네 멍거리고 자식으로 할 게 아니라 나 진진몰 생고기 있는데? 일찍도 말한다 응 되게 안 물어본 걸 어떻게 알려줘 어 맞지 맞지 되게 일찍 말한다 안 물어본 걸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준아 승질하는 거야? 나한테 승질한다고? 내 말은 안 물어본 걸 어떻게 알려주냐 이거지 응 텃밭도 있는데 텃밭? 이거 물품은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 상자 안에 만들어... 너 있어 응 아 아 이거 어떻게 해 물은 어떻게 해 걸러먹는 거야 근데 물 먹고 싶으면 내가 뭘 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마 왜? 왜 그럴 수가 있어?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 물 어디서 구하는데? 이거 진딧물들이 뭔가 물을 만드는 거 같아 아 일로 와봐 저기 가면 응 저기 거미새끼가 살거든 으이씨! 여기 있다! 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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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 형 진짜 너무 별로였어 굉장히 별로였어 어 아니 너무 너무 가까웠어 이렇게까지 가까이 안 살았는데 아 그럼 일단 우리 한숨 잘까? 어어 그래 그래 그러자 응 seu 좀 더 잘 하자 우리 일찍 조금 더 더 빠져나 어머 너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냐? 아 됐다 야 야 야 야 야 자아 가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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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무서운데 일로 와봐 나 이런데로 와봐 티미 T 나 밥만 밥만 좀 먹을게 응 아 아 아 아침에 물 먹고 싶으면은 저 튤립 있는데 있지 저기 물이 떨어지거든 저 튤립이야? 장미지? 뭐 해튼간에 저기 보이지 보이지? 오 그러네 오 좋다 오 좋는데? 근데 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거야? 거미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되게 점없다 물이 되게 많이 떨어져 거미네? 거미네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좀 어그로 좀 끌고 있어봐 나도 물 좀 먹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우리집에 끌고 가지 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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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아 왜 입맛 따셔? 거미 맛있어? 하하하하 나 살려주러 갈게 하하하하 아 그냥 죽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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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쑤시고 다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조금 이상하게 전달이 되네 자꾸 으응 뭐게 그를 버릴 수 있지? 아아 유추홈 생고기 버려야겠다 그러게 꽃 이쁘죠 물이 왜 안 떨어지냐 근데 많이 떨어지던데 그 진드기들이 왔다갔다 해야 생기나봐 아니 왜 거미가 진드기는 안먹냐고 나 그 저 옆집으로 파밍좀 갔다올게 응 같이 갈래? 어 그러자 템좀 놓고 가야겠다 그러면 그래 오우 저 거미 개미들 뭐야 저걸 공격해? 하하하하하하 쳐 쳐 쳐 호호호 야 우리가 힙을 합치면 아 따씨 야 여기 숨가리 좀 난데 마 그럼 이거야 한명 도망갔잖아 요 오오 나 기다려 기다려 어 왜왜왜 도토리 아 알았어 알았어 도토리 아 하나님 요거 유충 아 템좌이 왜 이렇게 가득 가득 잡지 도토리 오예 도토리 아니 그리고 거기도 하나 한등마리씩 밖에 못뜨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 유도리가 없어 하하하하 우리 그러면 일단 거기에 다시 갈까? 그 그 집으로? 로봇새끼 있는 곳으로? 아 그럴까? 왜? 쟤한테 가래잖아 뭐 준비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래 아까부터 떴던거였어 그랬어? 응 응 뱀뱉새끼 안잡으면 그럴 수 있지 이게 나무 안에 들어가면 뭐 있나?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 Renaissance 왜왜 오지마qué 너 rope 그 냄새 난다고 맡아보지 말라고 해도 너가 맡아보고 이래야 안맞는umping 둥 portfolio 아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냄새 난다 그러면 어 그럼 안 열어보면 되는데 아 굳이 열어갖고 아 이를 이루어 다들 그러지 않나 맞지 궁금한거 못참지 자 바구미 생고기 4개 나 이제 방패 만들 수 있다 오 오 왔다 좋아 박스 3개야 어떤데 형 야 바구미같이 생겼는데 아 왜 때려 아 왜 때려 방패 말이야 아 그래 그래 어 공격적이야 저 새끼 저 새끼? 이거 좀 정리를 할... 뭐? 응? 뭐? 아 이제 박스 3개 만들었어 아... 아니 대충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다고 지랄지랄이야 어? 야 인마 예? 아니 아니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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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미안해 진님물 생고기랑 여보 내가 만들어줄게 스무디 스무디 오 예 으응 쏙 물 마시고 올게 응 물 물 물 물 물 진딧물 많이 잡으면 좋아? 어 어 오케이 오졌다 여기 왜 갑자기 진딧물 생산을 멈춘거지? 진딧물 생산 아니 진딧물 생산을 멈췄단 말이야? 원래 여기 물 막 뚝뚝뚝 떨어졌었는데 이제 멈췄어 안그래 나 도토리 껍데기 16개 있었는데 말도 마주 그랬어 말을 안했어 박스에 넣어줘 또 쓸 일 있겠지 뭐 곧 울먹이네 나 언제 스무디 먹을 수 있어? 나 목말라 그거 물 마셔 물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 아닐까? 스무디 내 것 밖에 없네 진딧물을 가지고 와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? 어? 나 스무디 나왔다 어떻게 아는데? 몰라 누가 여기 아이템 넣어놨던데 어 그거 먹었네 이거 수분이 아니야 강화주 쓴 데 왜 수분이 아니야 야 너 뭐 만든 거야 이거 이거 어디 가 어? 이거 수분이 아니야 그래? 그거 뭐야? 뭐 몰라 능력치 강화인 거 같은데 그냥? 뭐지? 뭐지? 나 120초 뒤에 죽는다 어떡해? 능력치 강화밖에 안 된다고? 어 수분이 안 차 왜? 아니 수분인데 왜 그 수분이 안 차? 말이 돼 그걸? 그러게 나도 그 얘기한 거긴 한데 어 목이 안 마를 수가 있나? 어 어 근데 물이 이렇게 까지 안 보이나 아 근데 물을 이렇게 없으면 그 잔디 위에를 좀 봐 어 여기 물 물 물 어 어 180cm만 뛰어가면 돼 잠깐만 볼 수 있겠어? 내가 마셔버릴까? 아 아 아 아 아 빨리 와 거기 노린데 있으니까 조심해서 와 어 대체 언제 오는 거야? 대체 언제 오는 거야? 물 마셔 오 굿 굿 정말 귀찮고 번거로웠어 야 저렇게 악담을 연속적으로 하나 그렇지 오 오 잠깐만 아니 미친 새끼들 내가 꺼질게 예요? 내가 꺼질게 미안해 좀 꺼져 오고 그러니까 네? 아니야 너 말고 전 다시 말리잖아요 아니아니아니 전 다시 말리잖아요 다시 보기 돌려보세요 아니에요 나한테 한소리 아니에요 나한테 한마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 시발 좀 아 손 많이 간다 악녀 아유 시발 그래 우리 그러면은 아하 그만해 멈춰 너 시발 그 말 탈 때마다 상처 주는 거 알지 내가 상처를 준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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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도움 도움 간다 간다 빨리 와 왜 대가리가 핑글핑글 돌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나 근데 여기 뭔가 애들이 이상한 거 같아 곱둥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아 따가씨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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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야 족밥이야 족밥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굿 천사였어 네어 죽은 경험이었어 감사합니다 굿 굿 거의 전사였어 전사 좋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? 야 좋아 아래아래 위성 안에 있어 쟤 뭐야 어? 저거 뭐야? 근데 벌레 벌레 개 많다 그니까 벌레 종류 개 많아 뭔 벌레야 저건? 어 근데 지금 물 있다 물 물 물 차 앞에 물 너 먹어 너 어? 으아악 으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악 어 얘 뭐 쏘는데? 성아? 그러게 야 뭐와 심지어 막 염산 같은 거 쏘았는데? 형 응? 뭐해? 일단 지켜보고 있지 제가 딴 데 갈 때까지 일단 지켜보고 있지 근데 나는 물 먹으라고 하하하하 아니 나는 아 당연히 쟤를 보고 갈 줄 알았지 으음 뭐 불나방처럼 뛰어들 줄은 몰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불나방? 으음 괜찮아요 아 10초 형 아 어 가 가 가 기적을 믿지? 아니 그럼 윌로우 윌로우 개 멋있게 등장하네? 하하하하 히어로 랜딩이야 이게 도망쳐! 물 먹어 물 먹어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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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이템 찾는 거 너무 힘들어 뭐 찾고 있는데? 나 이거 방어도 빨리 입고 그래야 되는데? 그냥 약간 뭔가 죽는 게 항상 부족하다 할까? 굿 뭘 만들어야 되지? 유충껍질 아 유충 응 여기가 어? 우리 연구하는 그거 여기 있는데 하나? 뭐야? 어 어디에? 어디에? 여기 연구소 연구소 나 있는 곳에 어응 오예 저거 연구해 연구해 뭐야 진딧물 슬리퍼 연구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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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조심해 하하하하 아니 예isesti 좋은 뜻으로 얘기할려고 그랬지만 서운하네 내가 무슨 말 말 할지도 모르고 흠흥 알거 같으니까 그러는거야 흐흫흐흠흐흐흫흥 음치가 빨라졌네 아직 아무래도 안 했는데 아냐아냐 좋은 뜻으로 얘기하려고 했지 서운하네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면서 알거 같으니까 그러는거야 음치가 빨라졌네 너무 실망스럽달까 헐 집에 가서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뭐? 안 알려줄건데? 싸가지가 싸가지가 여기 연구소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연구소에서도 연구해야겠다 연구소 거기 또 있어? 응 우리 레벨 3 좋아요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200cm 연구소 표시해 놔야겠다 나도 연구소나 표시를 해 놓을까? 응 어 맞아 주황색으로 할까? 주황색으로 할까? 응응응응 이거 어떤 모양인지 알지? 약간 동굴 모양 같은거 동굴 모양? 동굴 동굴 모양으로 해? 응 그걸로 하자 그냥 그 세모? 지금 맵에도 2개 설치되어 있거든? 응 딱 저모양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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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으로 어 됐다 됐다 아 오케이 굿 아 사이언스 있다 wind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핳하 자 좋아 잘 들려 소사사이언스 삽을 빨리 만들어야 겠구만 아 지랄 도토리가 진짜 많이 필요해 어 왜 왜 왜 죽어? 아 시발 어우 걸쭉해 아우 저 300cm는 못 가겄다 아니 얘기해봐 창을 던지고서는 딱 뒤돌았는데 갑자기 거미가 그럴 수 있지 응 좀 넘어가지 않았나 죽을 때 그 종류버튼 봤어? 뭐라고 써져있는지 몰라 진짜로 종류라고 써져있어 진짜로 종류 맞네 근데 이거 게임이 생각보다 어렵다 뭔가 그렇지 할 것도 많아 응 할 것도 많고 내 방패도 없어졌나 설마 나 방패 들고 있어 나 방패 들고 있어 네 왜 여러 재료로 다양하게 분해합니다 까마귀 깃털조각은 아까 그건가? 어? 왜그래? 아니 이거 뒤에 와봐 어? 어 뭐야? 귀여운데? 박제된 진딧물? 뭐야?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거 깜찍한데? 그치? 응 나중에 다 죽여서 전시해놔야겠어 그때는 어떻게 할까? 머리 잘난다 다 박제시키겠어 근데 맵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건가? 맵? 응 맵은 엄청 큰거 같은데? 그런가? 어 그러네? 생각도 엄청 크잖아 응 저기까지 다 언제가? 탈 것도 만들 수 있는건가? 아까 보니까 막 그런건 있는거 같던데 활공하고 이런건 있는거 같던데 음 어 할거 되게 많다 이거 어 음 음 우와 아니 이게 응 맵마다 나오는 몬스터가 다 다르니까 음 그게 좀 불편하네 아 그래서 좋은게 아니었어? 어 아 왜냐면 거기로 가야되니까 귀찮잖아 근데 모든 맵에 다 똑같은 몬스터만 있는거 보다 낫지 않아? 아 그것도 그렇네 그럼 파밍 좀 해봐 가끔은 X같을 때가 있어 그치 아 내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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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로 내가 안 줄 알았어 진짜 놀랬네 나한테 그런 줄 알고 이게 진딧물 슬리퍼 응 너무 징그럽다 갑자기? 진딧물 배가리를 뜯어서 몸통을 발에 끼는 거거든 형 가방 만드는 건 좋거든 죄송한데 본인 것만 만드는 건 좀 그런데 아냐 너 것도 만들려고 했지 그짓말 뭐야 그건 이거 우리 조명이래 조명? 응 수액만 있으면 돼 수액 안에 많지 않아? 이거 봐 이쁘지? 괜찮지 괜찮다 조명이 이런 거 밖에 없어? 아 있어 또 아니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아 몇 개 더 있더라고 아 진짜? 아 기쁜데 여러 개 있으면 좋으니까 아 맞지 맞지 어 나 또 흠 잡는 줄 알았네 바로 아 아니 아니 흠 흠 흠 흠 흠 흠 앗 자빠져 다행 어 흠 뭐 아직 못 자는 거야? 못 자는데 아직? 아 20시 19분에 잘 수 있대 좀 노닥거리다가 자면 되지 뭐 음 음 음 소액 채취기를 만들어야겠다 잡초 줄기랑 조잡한 밧줄 한 개? 아 아니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왜 가스마스크 노렌즈를 잡기 위해 가스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잖아 응 아니? 근데 노렌즈 부위를 넣어야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? 흠 흠 흠 흠 응? 돌아다니는 노렌즈를 잡으라는 거 아닐까? 근데 노렌즈를 잡기 위해 가스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스마스크를 만들려면 노렌즈가 필요해 그니까 일단 한번 어렵게 잡고 그 다음부터는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줄게 약간 이런 거 아니야? 웃기고 앉았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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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화가 많은가?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 활은 만들었어? 잡초 줄기는 어떻게 얻는 거야? 잡초 줄기? 왜 어딨어? 나도 그래서 물어본 건데 내가 뭐 만들려고 온 건데? 아 그거? 우리 수액 채취기 아 민들레나 까칠까칠 잡초에서 얻을 수 있대 까칠까칠 잡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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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웃겨? 웃겨? 또 형이만 한 거야? 하하하하 아니 아니 그치? 아 이거 써져있는 거지? 그러니까 써져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자 아어 우리 내일 누구야? 하하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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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으흠 빰 갑자기 망한 건 줄 알았어 하하 해 아쉽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왜 거기에 꽂힌 거야 즐겁다 뭐하러 가 나 민들레 부셔 어머 시발 나 가방 가지러 갈게 이거 뭐 사운드가 버그가 났네 개저랄하네 갑자기 노린재잖아 시발 아야 이게 아니 애들이 너무 세 내가 방어구를 안 만들어서 그런가 하지 않아? 그렇지 않을까? 아 하긴 형은 방어구를 만들었지 참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뭐? 말해봐 그렇게 되나? 아니 궁금해서 놀아보는 거지 이제 무당블라가 저렇게 귀여운 소리를 내나? 어구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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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이거 데미지 입었어 뭔? 상자 때리니까 데미지를 입었어? 아니 물건 던졌는데 데미지 입었어 그 당황한 거 아니야? 물건 던지면 너 안 아파? 아니 아니 보통 이런 게임이 잘 없지 않나? 아 그건가? 어 뭐 물건 던진다고 물건 상자가 데미지 입는 건 좀 아 시가 잠깐만 음 또 죽어? 그럴 거 같아 취미야? 그럼 맞는데 희열이 있단까? 오케이 어 살았다 사이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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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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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방어 만들어줄게 응 그 저 긍거리니까 그 좀 튼튼한 거로 부탁합니다 음 물론이지 물 쌓이는 거요? 하하 물 쌓이는 거 있지 않을까? 고맙습니다 정신없이 으윽 잘 를 탄이 죽이는 애들은 어떻게 죽여야 되는거야? 뭘 죽여? 날라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죽여야 되는거야? 잘 못들었다고 똑같지 억양까지 다시 해주네 너 녹음기야? 억양도 똑같이 다시 해주네 개친절해 그럼 들었던 거잖아? 들었던 거 아니야? 억양은 기억한다 이거지 고기 좀 먹어야겠다 물통이요? 나 물통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물통 그냥 들고 가서 든 상태에서 물방울 근처에 가서 물통을 배워야 되지 조지하는 게 있어 조지하는 게 있어 조지하는 게 있어 조지하는 게 있어 자, 사이언스 뭔가 날라다니는 게 있긴 한데 아니 근데 거미가 엄청 많아졌네 거미? 응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맞아 나 물통이 어디 갔니? 여기 있다 이거 스킬 찍고 이런 건 없나? 없는 거 같아 아쉽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디 막 보조무기처럼 장착되어 있는 건 줄 알았네요 와 근데 진짜 이쁘다 게임 물통이 물방울 두 개밖에 못 맞는다 용호야 아 그래? 응 용호가 두 개밖에 없네 노린제 자 죽일까? 잘 때 죽여야 되는 건가?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그래? 세상에 세상에 형아 아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거 아 lawyer 진짜 저기 어 깜짝 놀랐어 나도 긍 기자 그걸 어떻게 제작하는거지? 우리 진짜 전 진전이 하나도 없는데? 귀여워 진전이 없으니까 아우 졸고 있었는데 고마워요? 감사합니다 오 야 우리 나무 근처라가지고 왜 지랄인건데? 좀 이쁜 장소에 설치하고서 마음에 안들어서 각도가 괜찮은데? 그래? 그래 그럼 뭔가 현실적이잖아 근데 수액이 나오기는 커녕 시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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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나오고 있잖아 지금 저 끝에 안보여? 어딜 보는거야 하하하하하 뭘 보는데 내가 보? 하하하하 여기 있어 아니 잠깐만 나와봐 여기있어 여기여기 짜잰 가운데 어 오케이 하하하하 준사네 준사야 준사 진드기 솜털 좀 없나? 하나밖에 없네 그게 오라는 소리지? 아 하나만 내가 도토리 가져올테니까 진드리 솜털 좀 많이 가져와봐 그래야 한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도토리를 가져올게 아 진드기 솜털 왜 그러는건데 갑자기 아니 이거 애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아 도대체 개미 머리통은 어떻게 얻는거지? 개미 이거 많이 죽여야하던데? 아 진짜? 응 한두개로 안되더라 좋아 너 또 못참지 근데 아닌가봐? 뭔가 아니야? 유충 잡으려고 3만.. 어 됐다 진드기 솜털 아 왜 그렇게 대답하는건데? 네가 그렇게 대답하게 얘기했잖아 아니 성냥하게 말했잖아 나 처음 성냥하게 말한게 어딨어 진짜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가져가야 돼 아 아 아 아 완전하다 아 뭐야 나도 꽉 찼어 진드기 손털 하나도 못 구했는데 너 뒤질라게 오겠구나 이제 개질라를 해야지 하나 가져올려나? 오 촉촉한 육즙을 느낄 수가 있다는데? 나 배고프다 아 집에 오면 먹을 수 있어 오 집까지 가는길 너무 험난해 아니 수액 추측이 괜히 만들었나? 왜왜왜? 수액 너무 많은데? 왜? 수액 추측이 만들고 이제 하나 나왔어 형 하나 나왔어? 어 하나 괜히 만들었다고 지랄하지 않았어 방금? 솜털 구해왔어? 솜털 구해왔어? 나 구하러 나가려고 이제 방금 나간거 아니었어? 하하하하 이슈가 있었어 솜털 하나만 줘봐 어 그래 여기 두개 있어 두개 어 어디가 여기 박스에 넣어놨어?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그... 선생님 예? 정말 죄송한데... 예? 그 잔디... 그... 그것 좀... 조심한데? 줄기요? 그 밑에 떨어져있네요 잡초줄기 아 이거 방금 밟으신 거에요 하하하하 여기 떨어지잖아 여기 안 보여요 이거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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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줄기 말고요 그럼요? 제가 구해올게요 네 생각보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네 자 봐봐 응 야 어... 어때? 너 그 나루토에 나오는 그... 개 같애 개? 나 나루토를 안 봤어 이상한 놈이지? 어 뭐야? 이 새끼야 그래 우리 집 앞에서 싸우면 안되지 새끼가 말이야 형 진드기 솜털 4개만 구해와봐 오케이 같이 출발하는 중 멋있는 모자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진드기 딱대 빨리 출발해 어 가는 중 빨리 간다고 빨리 너 뭐하는데 나 집에서 쉬지 씨발 내가 이러려고 기다렸나 하하하하 자괴감들고 아 아 근데 진짜 멋있는 모자 만들어줄게 응 아 이거 방어공마다 스트랩이 있네 형 아 이거 방어공마다 스트랩이 있네 형 응응 그건 무슨 스트랩이 있는데 왜 내가 낀건 최대생명력 내가 형한테 만들어주려는건 운반용량을 늘려주는 다 온걸 어때? 좋지 뭐지? 봐봐 형도 그거 갖고 싶었잖아 응 맞아 그럼 개같이 일해야지 안돼 죽엄마 아 진드기 어딨어 비겁한 새끼 거미 거미 등 뒤로 도망가네 내 창 어디갔어 그 창 맵에 뜰텐데 아이콘으로 어 떴다 수액이 많이 필요하겠네 우리한테 수액 많이 넣어놨어 박스에 있어 엄청 많아 그래서 수액 잘 만들었다고 자식아 칭찬이 무색하다 골지 아프네 이거 어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거미 이게 뭔가 생태계 군이 있나 왜 너무 안 보여서 진드기 응 그 우리 원래 거기로 가야돼 응 원래 거기로 가야돼 아 그래 원래 펌인지 거기에 진드기 개많아 그냥 입구에 나가는 훈과 그냥 진드기 새끼들이 그냥 이 꼬리치면서 반겨준다고 어서오세요 이라 샤이마세 해준다고 불 피울때 막 이런거 이것저것 아뭇가지 넣고 이런거 안해도 좋긴 하다 음 맞아 그냥 껐다 켰다 그냥 껐다 켰다 응 하는대서 하는대서 음 이리 와 나 밥 어디갔니 음 찾았다 가자 진드기 찾으러 가자 요충 요충 진드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니 시바 그 멀리에 있었는데 모기선생님 오 진드기님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모기 소리 개진거 없네 더 더요 더 더 아 어우 거미 씨발 진짜 내가 언젠간 이길 수 있나? 아니 이게 스킬도 없는데 이게 내가 막 쟤를 갑자기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? 그니까? 언제나 의리여야 하나? 그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너무 이렇게 나 이러고 살아야 돼? 내가 금방 이기게 해줄게 진짜 못 참겠어 안 돼 열렸다 뭐가 열려? 안 돼 열렸어 안 돼 안 돼가 왜 필요해? 나도 모르지? 얘 패들 폈는데? 내 캐릭터가 형한테 패들 폈어 뭐래? 너네 부모님이 널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이랬어 설마 그 말투를 읽었겠어 너네 부모님 널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랬겠지 시발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어 아냐 아냐 난 내가 들었는데 난 진짜 깜짝 놀랐다 무서웠어 요즘 잼미들이랑 지랄아 그렇게 안 읽었잖아 개새끼야 오 점토 나이스 예 아 이게 그 뭔가 숙련도가 올라가면 저기 뜨는 거 있잖아 막 창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게 뭐 올라가긴 한데 그게 뭔 소리야? 숙련도가 올라가긴 한다는데? 점점? 무슨? 똑같은 행동을 많이 하면 너 한번도 안 떴어요 여태까지? 뭐 뭔 소리지 그게? 뭐 창같은 거 많이 쓰면 창제비 뭐 이런 거 안 떴어? 무슨 개미학살자 이런 거 어 그래 그럼 올라가긴 하는 거래 죽으면은 초기화야? 몰라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죽으면 초기화에요? 아니지 않을까? 이게 시발 초기화면 진짜 좀 초기화 아니래 아 다행이다 땅을 치고 올 뻔했네 오 뭐야 또 한 번만 흐하하하하하 이게 무슨 소리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? 으응? 어? 거미가 자고 있는 건가?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... 각다귀 새끼들 다 잡아야 되는데 왜 쟤는 날고 있지? 원래 이렇게 나는... 그거 창 던지기로 하... 오? 저걸 창 던지기로 맞춰서 떨어뜨리라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... 어 되던데? 잘 되던데? 그래? 돼 돼 돼 돼 이걸 네가 와준다고? 내가... 응 방금... 거미... 아악! 거미 새끼 때렸어 내가 새끼 죽였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? 이제 뭐... 음... 글쎄? 거기에 사사사 사이언스 있길래 그거 먹었어 어? 목이 쫙쫙쫙쫙쫙이야!!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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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감격하는 건데 씨XX 아 안 잘려줘 으아악! 으아악! 아 목이 소리 너무 징그러워 개새끼들 으아악! 으아악! 아 진짜 여기까지 못 와 헉! 어 버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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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개버거... 개버거가 아니네? 오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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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네? 아싸! 으아악! 살려주세요! 아 진짜 진짜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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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 있어요! 지랄 거짓말 하지마 으아악! 집에 아들이 있어요! 집에 아들이! 거짓말 낙춰 낙춰! 으아악! 쟤.. 쟤 없어요 으아악! 낙춰! 거짓말이에요 저거 없어요 없어요 낙춰 아냐아냐 개구라야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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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집에 남편이? 아야 으아악! 아아아악! 나 진짜 여기까지 나 진짜 여기까지 나 접을게! 나 못하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거 못하 나 해봐야 500m 밖에 안 되는데 왜그래 500m 밖에?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진짜로 그만두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종료 이게 뭔가 좀 더 튼튼한 거 못 만드나? 애를 늘면? 튼튼한 창? 음 있겠지 당연히 어떻게 만드냐고 당장 내놓으라고? 어 으악! 아니 죽었어? 안 죽었지 나 이제 활 쓸 수 있어 아 활도 만들었어? 아 시발 활 던졌어 아 혼자서 재밌네 아 내 활 아 내 활 내 활 내 활 알 눌러서 던졌어 바다로 아 됐다 됐다 혼자서 그런다 이거지? 왜왜왜 그 찾아왔어 진드기 님들 저 진드기 손딸 버렸어요?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내가 구하면 되지 어 됐어 괜찮아 아 아 화살 만들기 화살 했었어? 응 응 당장 게임하자 어 ingerviet fon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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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당장 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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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그냥 그냥 짤드러 말씀 Jesич niet 아니야 아니야 너 혼자 잔다고 안돼 빨리ря hung På 빨리 와 알았어 응 빨리 와 언제 와? 갈게 응 220m 네 220m? 220cm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응 160 빨리 와 왔어? 가는 중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그래 왜 그래? 안 돼 앞에 하나도 안 보여서 그거 뭐 만들어? 가는 중 사람 만들었으면서 조명을 못 만들어 봐?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12 걸지마 12 걸지마 12 걸지마 다 왔어 여기야 집이야 잡아줘 빨리빨리 다니네 응 자빠져 자빠져 있는데 나? 나 안 된다는데? 네? 어둠 속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응? 뭐야 어둠 속에서 깨어나게 됩니다? 뭐야? 어? 뭐야? 아 됐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그게 들어갈진 몰랐네 음 거짓말 하지마 까먹었겠지 아니야 다시 가지러 갈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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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г 하하 아 fortunately 참 duty 뭐지? 창 여기 응 감사합니다 왜 각기가 안 돼? 아 됐다 어? 어? 뭐지? 왜?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? 그럼 오늘은? 그래 그래 내가 다음 다이빙 장비를 꼭 만드는 걸로 하자고 좋아요 야 너 우리 진짜 이쁘다 여기 그러니까 뭔가 아늑하다 꽤 쌓인다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래 끝 그 다이빙 장비 어떻게 만드는 거래? 내가 알아볼게 내가 알아볼게 어 그래 그럼 아니야 형이 알아보라 알았어 형 또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는 거야 이제? 아니 몰라 아직 모르겠어 너 개못하는데 왜 뭐야 1대 1들래? 원래 크게 잘하는 게임 없어 나 아하 아하 아 스스로 왜 그렇게 하는 와 무당걸레 우리집 놀러왔어 저 새끼야 뭘 그렇게 감격하고 그래 와 근데 저 새끼 그래픽 고다 등 봐봐 쩐다 등 봐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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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왜그래 아냐아냐 소리 너무 귀엽지 않아? 무당벌레? 가자 옛날에 무당벌레 잡고 놀았는데 형 형 1대1 하자 스타? 어 너 나 이길 수 있겠어? 형 나 형 존심 상할까봐 진짜 나 안 한거야 미안해서 너 나 또 나한테 지면 형 이미지 어떻게 되겠어 내 이미지를 네가 생각해준다고? 그럼 그래? 내가 너 미안하잖아 그러면 일단 게임 끄자 그럼 나 그래